아이들을 영어에서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반박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고비용 대명사라고 하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이 정말 많은 돈들 쏟아붓고 하지만 주위에 보면 영어에서 자유로운 아이를 아직까지는 맞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한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도 사회에 나와서 또 역..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, 이걸? 아, 그렇죠. 아까 궁금하시죠? 일단 영어가 사실 언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시험을 향 공부를 했잖아요. 그래서 시험을 공부해야 되면 단어 스펠링을 외운다든가 문법 규칙을 외우는다든가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. 암기죠, 다. 재밌으셨나요? 아니, 아니요. 영어 혹시 그렇게 배웠을 때 영어 좀 살림살이 좀 나가지셨나요? 아니, 살림살이 좀 나가질 이유가 없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죠. 사실 그렇게 또 아이가 저희가 또 유치원을 좋은 유치원 보냈는데 그런 식으로 학습식으로 굉장히 그런 데를 다녔더라고요. 그래서 워낙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았지만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있었더라고요. 영어는 너무 싫다고 재미없다고 거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을 위한 어떤 그런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좀 재밌는 방법이 있죠? 그래서 뭐 일단 영어 영상, 뭐 저는 제가 좀 많이 사용했던 게 여러 가지 온라인 도서관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리틀 박스, 리딩, 다양한 온라인 도서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너무 출들이 좋아졌는데 그 중에 동빈이 리틀 박스라는 프로그램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영어책 쉬운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걸 읽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영어책이 처음 보면 그림이 재밌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 또 그 세이펜이라고 해서 누르면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게임이나 놀이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겠죠. 아이가 빠졌고 만약에 그걸 어떤 학습식으로 했으면 아마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어 사이트죠? 그게. 아 그렇죠. 네. 온라인 도서관. 온라인 도서관 영어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쉬운 수준의 책을 이제 맞습니다. 공부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성분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한 건가요? 어 근데 스스로 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저도 이제 아이한테 이제 그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이제 그 마약이 그러니까 아웃풋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아웃풋을 끌어줄까를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같이 막 소리내서 뭐 이렇게 낭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랑 아까 말씀드린 롤플레잉을 한다든가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영어를 표현을 해본다든가 이런 좀 의식적인 노력을 좀 했죠.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좀 제일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저 소개할 때 마침드렸던 것처럼 그 엄마평 실촌보임이라는 카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인증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증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또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제가 또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또 올려야지 다른 걸 열심히 올리니까 그쵸 그쵸. 네. 그래서 안 하고 안 했으면 저도 꾸준히 못 했을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하루하루에 쌓인 어떤 그런 그 작은 노력들이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이제 몇 년을 하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완전히 처져 있었잖아요. 네. 그렇죠. 몇 년 정도 하니까 이제 동급의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오던가요? 어 한 1년 한 좀 동일한 수준 친구들 올라가는 데 한 1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. 1년? 네. 그래서 이제 앞서가기 시작한 건 없죠. 어 그 한 2년부터는 정말 앞서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막 5학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영어 그 말하게 돼 나가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그게 5학년 때였거든요. 2년만에 이제 학교 대회에서 일단 나가서 우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이제 나가서 학교 대회에서 나가서 또 상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어디서 살려왔냐는 말을 막 하고 그 정도예요? 네.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부터 시켜가지고 영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쏟아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지런치시네요. 사실 뭐 그 학원이나 이런 게 잘 맞는 친구도 있어요. 유치원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 어쩜 이런 어머니들 이런 자조적인 섞인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학원에 전기센터치로 다닌 것 같아요.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.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무슨 마법이 일어나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없는 거 같고요. 물론 학원에 가서 잘하게 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집에서도 어머니가 또 이렇게 또 영어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좀 같이 이렇게 책을 이용해 준다든가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학원 안 가는 대신에 뭐 그냥 하루에 10분, 20분에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죠.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떨 때는 동빈이가 그 재밌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아년도서를 활동하기도 하고 저랑 또 다양한 액티버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임계량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.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액티버티나오는 거죠. 그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작가님 이제 아빠시니까 저 아빠는 되게 시간이 많았나 보다. 이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. 어떠셨나요? 실제는. 저는 그때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아마 좀 다른 직장 밤 10시, 11시에 오시는 요즘 사실 되게 살이 힘들잖아요. 아버님들 힘드신데 그런 아빠들보다는 아마 좀 나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학교님께도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저도 제가 제 삶이 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올인을 했습니다. 아 네. 이 아이 영어를 네. 영업만 약간 관계 만들기를 위해서 왜냐면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이가 밝아지고 또 영어의 자신감을 가지면서 아이 성격도 변하고 다른 과목까지도 자라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. 성공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저는 그걸 책에서 썼는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보람도 있고 하니까 더 아이랑 더 재밌게 또 이렇게 시간을 좀 그냥 속담 말을 좀 올인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아이한테 한 3년 정도는 오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그 책에서 엄마표 영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. 네. 네. 엄마표 영어가 중요한 이유를 좀 바꿔보면은 사교육이 영어보다 엄마표 영어가 좋은 이유 아 좋은 이유요? 바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면에서 좀 엄마표 영어를 좀 권해드리고 싶으세요? 사실 제가 엄마표 영어를 꼭 해보시라고 할 만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한 3가지만 생각나는 데 말씀드리다 보면은 일단은 아이들을 진짜 영어에서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엄마표 영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고비용 저요일이라고 대명사라고 하잖아요. 우리나라 지금 영어교육이 정말 많은 돈들 쪼다붙고 하지만 주위에 보면 영어에서 자유로운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많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전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님들도 사회에 나와서 또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히거나 영어 그러면 괜히 막 한없이 작아지는 게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. 만약에 그런 거를 우리 아이한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한다면은 저 엄마표 영어를 꼭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꼭 한번 병행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영어에서 자유로운 아이로 튈 수가 있거든요.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랑 이제 좀 연결되는 건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어떤 임계량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축적된 시간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한 3천 시간 정도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뭐 듣기 예를 들면 듣기의 시간이 3천 정도 노출돼야지 어떤 한 언어에 익숙해지는 건데 그런데 사실 그거를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3천 시간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아웃풋을 위해서 어떤 원어민 선생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인수 학급에서 그 선생님이랑 몇 마디나 하겠습니까. 그래서 그런 임계량 때문에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이와의 어떤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연마 필요한 걸 꼭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그냥 당연히 보내시는 걸로 하고 다닌 친구들은 연마가 가려고 하니까 열심히 다니는데요.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머리가 크고 이제 그 좀 적응하기 힘들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9학년이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오겠다고 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. 그래서 아이를 사회걸로 보내시더라도 좀 잘 아이가 잘 다니고 있는지 좀 살펴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마평형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게 엄마평형을 좀 하기에 적정한 나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이게 너무 커버리면 또 아예 안 할 거 아니에요? 되게 들어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너무 어리거나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한 초일 정도?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전까지는 정말 모국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. 모국어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우리 한글책 많이 읽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글을 좀 뗐을 때 물론 그전에도 영어 노출은 좀 해주시는 게 좋죠. 듣기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어떤 영어책 읽기라든가 본격적인 영어를 하는 건 한 초일 때 정도부터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초5, 초6 하셔도 사실 그때부터 하셔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ABC 배웠고 성의에 대해서 영어를 제대로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배움에는 늦은 때는 없다고 그렇긴 하지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좀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할 것도 많고 점점 바빠지는 아이들이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자기 생각도 커지기 때문에 엄마가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자고 했을 때 좀 잘 안 떠올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절대 늦은 건 아니고요. 엄마표 영어 방식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영어 환경 만들어주실 영어 책과 영상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건 그게 뭐 초등학교 5학년이 됐건 6학년이 됐건 중학생이 됐건 그거는 영어를 처음 배운 친구라면 저는 꼭 그렇게 영어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만 좀 지금 시간이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시작하시면 그만큼 안 그래도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겠죠. 네.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막 영어 엄마표 영어를 막 하려고 했을 때 아이가 뭐 거부감을 보이거나 나 싫다고 이런 점은 없었나요? 처음에 좀 거부했죠. 동빈이도 처음에 영어를 막 틀어주기 시작하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슨 외계어냐고 안 그래도 좀 싫어하셨다고 했죠. 거부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네. 외계어라는 말을 썼던 게 어떤 동빈이가 어떤 수기를 썼는데 그때 썼더라고요. 활용수기에다가 영어는 외계어로 같았습니다. 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요.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어떤 러시아어라든가 우프라이나어로 갑자기 멜 갑자기 너희 하루에 맨날 이거 들어야 돼 하면서 틀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싫어하는 마음이 들 거거든요.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처음에 거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래도 처음 들을 때는 처음 나왔을 때는 어 이거 무슨 노래야? 저도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거든요. 그 좀 시끄러운 노래들.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. 영어도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이 조금 거부하거나 좀 그런 모습 보이시더라도 좀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또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으세요. 그래서 어 내가 듣기 싫다고 어 이거 엄마가 듣는 거야. 제가 좀 그랬거든요. 뭐라고 하면은 이거 아빠가 듣는 건데 아빠 공부하는 거야. 그렇게 하니까 별 거부는 안 하더라고요. 그럼 이제 엄마평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 엄마평을 시작해야지 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어떤 변화를 좀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나요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처음에는 물론 약간 좀 거부할 수도 있겠고 생소하게 이제 그럴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아리가 싫어하나보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좀 계속 노출해주고 하시다 보면은 이 아이가 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칠 거고 어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그 조금 거부한다거나 이제 영어라는 소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네.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계속 재미있는 영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익숙치 않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어 이제 좀 잘할 수 있다는 일단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이제 엄마평 축구진인지만 6개월 1년 이거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시다 보면은 네. 아이들이 처음에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음. 못 읽던 단어를 한 단어, 두 단어지만 읽게 되면은 네.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성공의 경험과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물론 그 중에 좀 아이들이 좀 계속 그 시간이 지나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책의 내용, 책의 책이라든가 그 보고 있는 영상이 너무 어렵다거나 또 아니면 그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어떤 내용인데 엄마가 봤을 때 이거 어 이거 좋다더라 그래서 억지로 뭐 보여주신다든가 네. 이제 아무래도 엄마의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앞서게 되면은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물론 빨리 우리 아이도 어 엽지바이처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제 이제 이해는 되지만 네. 그래서 좀 그런 아이가 그 정말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은 내용을 그 아이 수준에 맞게 하고 있는지 네.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두 가지 정도는 어 꼭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